The No.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한국 12시 정보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대한체육회가 제18회 전미주 한인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한미 전미주 한인체전에 참가했던 대한체육회의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웰컴 투 스웨럴.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워싱턴주를 떠나서 워싱턴 DC로 가셨다가 다시 워싱턴주로 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워싱턴 대통령하고 아주 관심 연결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 대한체육회 권정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정희 선수선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행사가 19일부터 21일까지 열렸나요? 그렇습니다. 21일. 네, 워싱턴 DC 행사장은 어디였나요? DC의 둘루스라는 공항 근방에 있는 엑스포센터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뭐 돌아오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20, 며칠 날 오셨나요? 저희는 21일 날에 폐박식을 하고 22일 날 돌아왔습니다. 네, 오셔서 해단식도 하시고요? 아니, 아직은 이번에 해단식을 하셨어요. 해단식 아직 안 오셨군요. 네, 22일 날 이제 들어오시고요. 그 이번 제18회 전미자 한인체전은 이제 참가팀 규모라든가 종목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됐나요? 네, 이번에 25개 주에서 약 한 3천여 명이 참석을 했고 엄청난 규모군요. 3천 명. 그리고 19개 종목에서 경합을 받았습니다. 자, 정말 큰 규모의 한인들이 그렇게 한 지역에 3천 명이나 모인다는 거고 쉬운 일이 아니죠? 네, 어느 타 민족도 이러한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 한인들의 저력이 그런 데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열심히 더운 날, 거의 원싱턴 DC도 굉장히 더웠을 것 같아요. 네, 90도가 넘고요. 여기부터 더 덥죠. 그 휴미드한 습도가 높아서 상당히 좀 선수들이 참 어려워서 힘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좋은 곳에 계시다가 이제 이렇게 끈끈한 데 가서 고생들을 참 많이 하시고 움직이면 땀나더라고요, DC에는. 요즘은 보면요. 워싱턴주 대안체육회 참가 팀들은 총 몇 개 종목에 몇 명이나 이번에 출장하셨는지요? 네, 6개 종목. 6개 종목. 네, 총 6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6개의 66명. 그럼 6개 종목은 어떤 종목인죠? 농구, 축구, 배구, 사격, 탁구, 족구, 야구 그 종목으로 보면 많이 출장을 못했군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워낙 거리가 멀고 적어도 6시간을 가야 되니까 돈 더 돈이고 그리고 또 비행기 경비라든가 숙박료 많은 경비가 들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많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자비루들 갔던 거 아닙니까? 비행기 값이란 게 다 비행기 값은 자비고 호텔비, 숙박 거기서 트랜스포스 저희들이 차량을 다 한 팀에 하나씩 빌려줬습니다 그것은 우리 체육회에서 전부 부담을 했고 또 유니폼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선수 단장뿐만 아니라 체육회 회장님하고 사무장님하고 전부에서 차로 돌면서 그 선수들을 위로하는 간식, 김밥이라든가 떡볶이, 음료수들을 한 시합 때마다 돌면서 전부 제공을 해서 용기를 주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체육회에서는 어쨌든 숙식 같은 걸 책임지고 또 교통편도 마련해 주고 하다 보면 경비도 많이 소요됐을 텐데 대한체육회에서 가시기 전에 후원금 모금회 밤 되었잖아요 그때 좀 실적이 있었나요? 별로 이렇게 실적 짧은 시간 내에 광고를 해서 그랬는지 이렇게 실적이 높지 않아가지고 전화 단장님이나 우리 임원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연락하고 방문하고 해서 풍족한 그러한 도네이션은 아니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부족하지 않고 소기에 그래도 성과를 올리고 갔습니다 회장님을 비롯한 선수단장 이런 분들 자기 돈도 좀 많이 나갔을 것 같네요 당연하죠 그만큼 참 요즘 경기도 좀 어렵고 하는 것이 좀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후원금에서 충분히 이 지역에서 마련을 못 해드린 거 참 죄송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싸우고 오셨는데요 이 워싱턴주 성적이 어느 정도 됐는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25개 주에서 참석을 했는데 저희가 13위 아쉽게도 13위? 네 중간턱에 네 10위 목표로 저희가 준비하고 출전을 했는데 아쉽게도 13위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그 25개 종목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습니다 19개 종목 19개 종목 거기에 6개밖에 출전을 안 한 상태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데 중간에 들어갔으니까 잘한 거네요 종합적으로 보면 제가 많은 체전을 참여를 해봤습니다 수 이런 말할 수 없는 참여를 해봤지만 이번에 우리가 작은 규모로 가서 최대한의 좋은 성적을 올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소수 정의 6개 종목에 66명이 출전해서 그래서 이제 13위를 중간 정도 됩니다 잘 싸웠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부문별로 한번 좀 탁구 같은 거는 아주 싹쓸이 하셨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탁구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은 단체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단체전인데 저희가 동메달을 단체전 동메달 동메달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복식조가 있는데 복식조에서 금은 금은 싹쓸이었군요 그야말로 단지 이제 개인전에서 메달을 못 딴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도 탁구협회는 이 지역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대회를 열고 권정회장이 이제 이끌고 나가셔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마침 저희 형제교회 또 시애틀연합장교회 온누리교회 이런 교회들이 체육관을 저희들에게 오픈해 주셔서 참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과 또 많은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저희가 꾸준히 연습하게 됐고 활성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좋은 결과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그 스포츠는 얼마만큼 꾸준히 연습하고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노력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으면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그 선수단장으로 다녀오신 정정희 선수단장은 원래 그 사격선수 아닙니까? 이번에도 좋은 성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조금만 더 집중을 했으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 좀 자만심과 또 룰에 대한 집중을 하지 못해서 그 동메달을 아쉽게 거쳤습니다 동메달이 얼마입니까? 대단한 거예요 네 그 전에 우리 정정희 선수단장은 전에도 금메달을 받으신 적이 있더라고요 네 금메달을 한 두 번을 받았습니다 네 이번에도 금메달을 노렸는데 룰을 잘못 숙지해서 이 동메달로 끝났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참 또 젊은 사람도 아니고요 나이 드신 분이 가셔서 이렇게 동메달을 딴 것만 해도 그건 뭐 금메달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부분에는 어떻게 좀 성적이 나왔습니까? 네 제일 참 이번에 자랑스럽고 참 감사한 것은 청년 축구팀이 오랜만에 참석을 했어요 청년 축구팀 네 18살 이상인데 네 20년 만에 파이널에 가서 아쉽게 은메달을 딴 게 20년 만입니다 오 20년 만에 청년 축구팀이 은메달을 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대단한 거네요 네 이번에 그 축구팀들이 젊고 아주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팀들입니다 네 아주 단체전 저거는 참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단체전을 해서 은메달 축구 이 게임 중에서 그래도 축구가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가 되는데 또 하나 좀 자랑을 좀 하고 싶은 것은 제 아들이 축구팀에 선수를 나갔다는 것이죠 세타포드로 태어나서 중요한 역할이군요 아주 열심히 해줘서 좋은 성적을 같이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대견하셨겠습니다 아버님으로서 너무 좋았습니다 권정균장은 혹시 탁구로 뛰지는 않으셨나요 제가 단체전에 단체전에 해서 동메달을 하는데 네 좀 협조했어요 부전자전 그런 말이 있지만 그러네요 아버지는 탁구를 뛰어서 단체전 동메달이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아들은 청소년 축구를 뛰셔서 은메달을 또 거머쥐었다는 그런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일단 뭐 그 종목은 그렇게만 받은 거군요 입상한 게 다른 종목은요 족구에서도 받았습니다 족구는 뭘 받았나요 동메달을 받았습니다 족구도요 일반 단체전에서 일반 단체전에서 족구에서도 동메달이 나왔고요 족구도 동메달을 제가 보기에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잘했죠 왜냐하면 여기 족구 시작한 게 역사가 짧잖아요 다른 지역에 비하면 그렇습니다 LA나 다른 지역에 비하면 훨씬 짧은데도 동메달을 받았다는 거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그게 시범금기였거든요 작년부에서 동메달을 땄는데 이분들이 선수가 그래도 후보도 좀 나가고 좀 이렇게 더 나가서 지치면 이렇게 또 리플레이스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계속 게임을 뛰다 보니까 나중에 지쳐가지고 그렇군요 그리고 또 더워서 더군요 네 더욱불해가지고 거의 뭐 그래도 동메달 따고 거의 기바팔정도였지만 최선을 다해서 작은 거죠 네 잘했습니다 이태동 회장을 비롯한 선수들 다 뛴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정말 좋은 결과 내외 갖고 왔습니다 19개 종목이지만 6개 종목만 출전해서 13위의 성적을 기록했다는 그런 소식 대회가 3천 명이 모지다 보면 여러 가지 화제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재미난 소식이 있으면 좀 전해주세요 뭐 재미난 것보다는 아쉬움이 많죠 아쉬운 게 많아요 우리 농구 농구팀들도 재작년에 갔을 때는 준호성을 했습니다 네 아주 젊은 친구들이 잘하고 또 야구 역시 그때도 준호성을 할 정도로 농구와 야구가 아주 젊고 또 앞으로 기대되는 그런 선수들인데 이번에 아쉽게도 참 탈락이 되는 바람에 너무 아쉬웠습니다 정말 젊은 친구들이 그 먼 데까지 그 목표를 향해서 다 들어왔는데 아무 성과를 못 얻어서 젊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힘이 없는 모습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팠고요 또 저희들이 좀 더 뒷바라지를 잘해주고 했으면 좋은 성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았죠 농구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8강까지도 그래도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마지막 날에 실력 발휘를 다 못하는 바람에 아쉽게도 메달은 따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본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다음 대회를 위해서 또 잘 다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출전을 해보시면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그러셨는데요 앞으로 이제 이런 제 19회 20회 전민주 한인체전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해야 될 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다음번 2017년 대회가 이제 달라스에서 열립니다 달라스요 네 달라스는 아무래도 동부보다는 가깝고 시차도 2시간 그렇게 안 가요 텍사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이 갈 수 있고 또 저희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면 충분히 3등 목표도 뽑을 만한 그러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축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축구 이번에 그 선수들이 우리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젊은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선수들이 앞으로 계속 이제 준우승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제 우승 계속 그 연령들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앞으로 여러 번 그 대회를 참석 출석 참석할 수 있고 네 또 메달을 계속 딸 수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네 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젊은 선수들이 많이 참석하기 때문에 네 워싱턴주는 기대해 볼 만합니다 앞으로요 네 하다 보면 항상 예산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은 매번 대회 때마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을 또 어떤 극복하는 방법은 없나요 이제 앞으로는 많은 이제 우리가 연구를 또 해야 되겠지만 제가 이렇게 경험으로 봐서는 우리가 종합 우승을 바라보는 이제 텍사스 달라스 대회 때는 많은 소수단을 참여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단이 많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메달의 가장 많은 부분을 우리가 지금부터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육상이라든가 육상이라든가 수영이라든가 태권도라든가 이 사격 같은 종목은 메달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점수를 가질 수가 있어요 개인전도 많고 또 뭐 단체전도 그렇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내년 달라스 대회를 위해서는 그런 종목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리부터 이제 좀 출전 준비를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번에는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네 적어도 우승을 목표로 한번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를 해보면 좋지 않겠는가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는 게 크네요 텍사스 달라스를 가까운 곳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 보면 네 아무래도 빙기값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이상적인 거는 출전 선수에 대한 항공료를 다 체육회에서 부담해주면 참 좋을 텐데 아 그렇게 말하면 더 많은 선수들이 갈 텐데 다 가죠 뭐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네 저희들이 뭐 이번에도 처음에는 호텔비도 사실은 대주지 않기로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냥 각자가 다 하는 걸로 했는데 네 그나마 모건문동에서 우리 회장님하고 또 열심히들 움직여서 조금 예산이 됨으로써 우리가 또 호텔비도 우리가 대줄 수 있었고 네 작간 동포들이 많이 지움만 된다면 앞으로 갈 때는 우리가 호텔비 비행기값까지 다 해서 네 많은 선수를 데리고 가서 워싱턴즈의 명예를 더 높이는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결론은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체육회 임원들도 뛰셔야겠지만 우리 한인들이 많은 후원금을 좀 만들어드려야 된다는 쪽으로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미리미리 후원의 방 같은 거 좀 미리미리 좀 알리시고 적고 홍보하셔서 많은 후원금이 모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워싱턴즈가 출전해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몇 위였습니까 준우성을 했었습니다 준우성을 한 적 있어요 네 와 그때 곽종세 회장님 했을 때 네 그게 85년도인가 4년도입니다 네 그때 갔을 때 가장 또 선수들이 많이 갔습니다 166명에 갔습니다 와 그래가지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저희들이 제가 그때 첫 금메달을 땄습니다 대회 그랬었군요 그때는 아주 젊었고 저도 참 활기가 넘칠 때니까 역시 좀 갖고 온 데서 하니까 좀 많이 가갖고 많이 갔습니다 성적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 뭐 1등을 바라봤었는데 네 그냥 준우성에 거쳤습니다 아 그런 그러니까 우리도 준우성도 할 수 있고 우승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파이팅해야 되겠네요 권정 회장님이 우리 또 우리 한인 여러분께 한 말씀 하세요 아 네 그 저에게 이런 또 좋은 기회를 주신 동포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아무래도 이것은 1.5세 이세들을 위한 체전입니다 미래를 보는 거죠 네 코리안 어메니칸으로서 저들의 정체성을 좀 확실하게 입겨줄 수 있는 귀한 모임이었고요 네 그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의 지원과 협조로 저희들이 잘 싸우고 돌아왔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여러 동포 여러분들께서 그나마 지원해주신 덕분에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앞으로 있을 2년 후에 달라스 대회에서는 저희들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동포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채찍질을 해주시면 우리 워싱턴주의 명예가 미주 전뿐 아니라 세계 방방국에 날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참 두 분만 수고하신 게 아니고 이제 66명의 선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13위의 성적을 갖고 오셨지만 6개 종목 출전에서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차기 대회에 이제 우리가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역시 한인 여러분들이 이 재정적인 점을 또 이렇게 받쳐주셔야만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대한체육회의 활동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단식은 언제 오세요? 7월 12일 날 7월 12일로 잡혔어요? 네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해단식에 또 여러분들 많이 가셔서 많이 좀 격려해 주시고요 이 지역에 대한체육회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한몫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18회 전미주 한인체전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돌아온 대한체육회 권정회장님 그리고 정정희 선수단장님 함께 했습니다 총 3천 명 모인 이런 큰 규모의 미주체전에서 워싱턴주가 13위의 기록을 유지했다는 거 6개 종목밖에 초전 안 했는데도요 좋은 성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선수들 다녀온 선수들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해단식에도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12시 정보데이터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페이스북.com에서 한글로 라디안국을 치시거나 라디안국 홈페이지 라디안국.com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발언말고 한말 그리고 1시부터 재경이의 오후의 싱싱희망가요 방송되겠습니다 활기찬 오후시간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